1.전압 변동률이 15의 종류회로에서 무부하시 전압이 6일 때 부하시 전압은 약 얼마인가? 4.5.22 다음 그림과 같이 회로의 정연파가 인가됐을 때 나타나는 파형은 1. 3. 다음 중 반파정류기 리플 함유율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2. 출력측 평활용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적게 한다. 4. 다음 중 다이오드의 종류에 따른 용도로 틀린 것은 3. 인팁 다이오드 디지털 표시장치용 5. 다음 중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높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일정한 크기의 스펙트럼을 가진 연속성 잡음은 무엇인가? 3. 백색 잡음 6. 다음 중 부교환 증폭회로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이득증가? 7. 다음 그림의 연산 증폭기 회로의 전압 증폭률은 얼마인가? 2-5. 8. 다음 그림의 발진기 회로에서 교환율은 얼마인가? 4. 0.9 9. 증폭도 A인 증폭기의 교환율로 정교환 되었을 경우 발진이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맞는 것은 1. A1 10. 다음 중 음성 신호의 송신측 PCM 과정이 아닌 것은? 4. 보코와 11점 반성파의 위성과 진폭을 상호 집교하며 신호를 혼합하는 변조 방식은? 4. QAM12. 트랜지스터의 스위치인 시간에서 마이너스 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2. 축적시간 플러스 하강시간? 13. 다음 중 클램프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이 아닌 것은? 4. 인덕터 14점 논리함수의 부정을 구한 것은? 3. 명 15. 다음 그림의 회로에서 주파수가 1024인 디지털 신호가 입력되었을 경우 최종 출력 주파수는 얼마인가? 328 16. 다음의 논리 회로도가 나타내는 플립플롭 회로는 무엇인가? 2. 디플립플롭 17. 다음 중 비동기식 카운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같은 클로펄스에 의해 트리거된다. 18.2개의 입력 데이터를 개해 스트로브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기능을 가는 논리 회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 멀티플렉스 59점 연산 논리 장치라 하며 CPU 내에서 모든 연산이 이루어지는 곳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AAU 20점 기억된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리플래시를 해줘야 하는 기억서자는? 3. RAM 21점 컴퓨터 시스템의 처리 결과를 데이터 또는 문자로 바꿔주는 장치는 1플로터 22점 정보 단말기의 기능 중 통신 장비 간의 약속된 부호를 송수신하여 에러를 검출하거나 정정하는 기능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에러 제어 기능 23점 다음 중 정보 단말기의 입출력 기능에 속하는 것은? 이 입력 변화 기능 24점 다음 중 PC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표본화율은 원신호의 최소 주파수를 1위 이하로 하는 나이키스트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25점 다음 중 외장형 케이블 모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 하향으로는 256QAM 또는 64QAM 변조 방식이 사용된다 26점 다음 중 전송 시스템에서 다중화란 무엇인가? 이 다중 신호를 하나의 통신 채널에 보내는 것 27점 다음 중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기식 데이터 다중화에 사용된다 28.4 회상 PSK 변 복조기에서 변조 속도가 2400일 때 데이터 전송 속도는? 2. 4800 29.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의 일종으로 디지털 전송로에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30점 전화기의 기능 중 상대방의 번호를 발생시키는 기구로 다이얼이 있다 다음 중 다이얼 신호가 아닌 것은? 4. HS 신호 31. CATV 방송에서 입력측 20이고 출력측 10이라고 가장하면 자금지수는 얼마인가? 3. 2. 32점 다음 중 디지털 TV와 IPTV 방송의 영상 압축 전송 기술의 방식이 아닌 것은? 4. AC 333점 다음 중 디지털 TV 방송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상호간섭이 비교적 많고 신호의 열화가 급격한 편이다 34점 다음 중 위성통신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웹서버 운영 35.100의 신호 전력을 우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20. 36점 다음 중 정지 위성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전파에 전송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37점 다음 중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말기는? 4. LTE 단말기 38점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 모든 것을 디지털 처리한 후 전송하는 TV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4. 아날로그 TV 39점 전자칩을 부착하고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이용한 것은? 3. RFID 40점 고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4. EDMB 41점 다음 중 표본화 종류가 아닌 것은? 4. 42점 주파수 대역 보기이고, 통실로의 채널 용량이 육빈 통실로에서 필요한 SMB는? 3. 63 43점 PCM에서 입력 신호의 최고 주파수와 표본화 주파수의 조건으로 맞는 것은? 4. 44점 음성의 디지털 부호와 기술 중 파형 부호와 방식이 아닌 것은? 1. LPC 45점 다음 중 전송설로에서 누화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과 관계없는 것은? 4. 시험 감세 46점 주배 선반에서 댁내 배선이 1페어엔 아파트에서 1페어 동선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초고속 인터넷 방식은 1. ADS에 47점 다음 중 광통신 시스템에서의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전반사 손실 48점 다음 중 동축 케이블과 비교할 때 광섬유 케이블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4. 접속과 제조가 용이하다 49점 통신용 주파수 대역인데 통신신호와의 간섭이 없다는 이점이 있으나 다중전송 방식의 주파수 이용요율이 낮고 다중분리 필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는 통화로 신호 방식은?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식 50점 다음 중 혼합형 동기식 전송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3문자와 무자 사이에 휴지 시간이 없다 51점 디지털 정보통신 시스템이 9600로 동작하여야 할 경우 신호율소가 사로 인코드된다면 이상적인 전송 채널에서 최소 얼마의 대역폭이 필요한가? 51점 디지털 정보통신 시스템이 9600로 동작하여야 할 경우 신호율소가 사로 인코드된다면 이상적인 전송 채널에서 최소 얼마의 대역폭이 필요한가? 52점 HDLC 프로토콜의 전송 방식은? 3. 비트 방식 53점 OSI 7계층에서 논리적인 통신료의 설정 및 종단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에서 오류 검출 및 정정, 흐름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계층은? 3. 트랜스포트 계층 54점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 중 전송의 조정이나 오류 제어를 위한 제어 정보를 규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 의미 55점 다음 중 OSI 7계층의 하위 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1.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56점 네트워크 연결 장치에 속하는 브리지는 주소표의 정보와 프레임의 무엇을 비교하여 패킷을 전달하는가? 3. 데이터링크 계층의 목적지 주소 57점 IP 체계에 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호스트 수는 몇 개인가? 3. 65,534개 58점 네트워크 계층 중 접속형 연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 패킷 수신 순서는 전송 순서의 역승이다 59점 다음 중 HDLC의 제어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SARM 비동기 평용 보드로의 연결 설정 요구 60점 다음 전송 방식 중 양쪽 방향으로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송신하면 다른 한쪽은 수신하는 방식은? 2. 반의 중 전송 방식 61점 다음 중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쉽게 접근하여 운영체제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62점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들로 올바르게 구성된 것은? 3. 링킹 로더, 링키지 에디터, 고조기억 장치, 로딩 이미지 63.16진수 FA, 5를 8진수로 변환한 것으로 오른 것은? 4. 372.248, 64.2의 보수를 이용한 뺄 3.001-1101의 연산 결과 각자? 3.010, 65점 다음 중 전자계산기 명령의 주소 지정 방식인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오퍼랜드의 길이가 길어 소용량 기억장치의 주소를 나타내는 데 적합한 주소 지정 방식 66점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CPU 사용률 일정 시간 동안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67점 다음은 네노알 게이트 진리표이다. 출력 X의 값으로 오른 것은? 4.1001, 68점 다음 중 부동 소수점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아주 작은 수의 표현보다 아주 큰 수의 표현에만 적합하다. 69점 다음 중 운영체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UNIX는 단일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70.32 비트 컴퓨터에서 8와 6은 각각 몇 비트인가? 3.256 비트, 24 비트? 71. 국선 단자함에서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연결하는 통신 케이블을 무엇이라 하는가? 1분의 간선 케이블? 72점 다음 중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중 통신설비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영상 및 음향설비, 통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73점 다음은 누화에 관한 규정이다. 괄호 안에 적합한 것은? 3.68 74점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2. 분개점 75점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나열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4. 조사 설계 시공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76점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 최근 7년간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7점 선로에 도달이 어려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폭장치는? 4. 중개장치 78점 진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서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는? 79점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용어로 맞는 것은? 3. 정보통신망 80점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4. 사법인 인감증명서 5. 사법인 인감증명서 5. 사법인 인감증명서